쥬울이가 이걸 보고선 이게 뭔지를 말해 줘야지 알았어, 엄마 쥬울이 저기 테이블 올라가요 쥬울이가 봐야지 아구 쥬울이 보세요 쥬울이, 이거 뭐예요? 쥬울이야, 이거가 뭐예요? 봉봄 봉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쥬울이, 이건 뭐야 이거는? 땡땡땡 그러면 이거는? 붕붕 이거는? 으매이 이거는? 양 이건 다시 붕붕붕 붕붕붕 음 추리 그림 그리는 거 좋아요? 색칠해 이쁘게 색칠하세요 이쁜색깔로 색칠하세요 이제 집을 선택한 거죠? 아 우리 주리는 색칠도 잘해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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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가 그렸어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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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